네, 특이한 분들... 넘어지신 마시고... 아, 재홍씨가 눈을 보면 얘기해야 되는데... 어, 좋습니다. 이런 분들은 굉장히 뭐 아니면 더죠? 굉장히 예쁘시거나 나머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어... 제가 전자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. 어우, 사인 받으시고... 처음이에요. 말로 이렇게 나오신 분이... 악수했는데 손은 여긴데 여기다 손을 내면... 뭐하는 거니? 어떡해! 왜 이렇게 나왔어요? 제가 한번 확인해볼까요? 어, 들어가야겠어요. 어떡해! 빨리! 직선으로 바로 가!